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성의 사망증서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을 다 동원하여 죄성, 곧 내 자신의 나의 권리 주장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고 전인격적 도덕적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하였다라거나 또는 나의 그분을 따르기를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울은 나는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과 일치되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인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몸은 여전히 같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의 사탄적 주장은 제거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소원하던 삶도 아닙니다. 지금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빛을 믿음을 믿음